히든싱어 6가 돌아왔습니다. 축하 사절단이었어. 과연 진짜 가수일지, 모창 능력자일지. 모창 능력자들 목소리 중에 진짜 가수 한 명입니다, 한 명. 피나워? 피나워. 산다는데 다 그렇고. 능력, 피를 좋아해. 피를 좋아해 왔습니다. 나 이거 힘드실 텐데. 제가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, 이게. 한 번루? 뭐야? 첫 회 가수 공개합니다. 첫 회 가수 공개합니다. 대박. 공개합니다. 이런 분이 통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? 공개합니다. 공개합니다. 공개합니다.